안녕하세요 게을로드 돈벌잡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재구에서 하락한 아파트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인 동래구 하락 아파트 알아봤는데 이 영상에서 다시 연재구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알아봤구요 연재구에서 알아봤더니 조금 특징이 신기하더라구요 연식이 굉장히 최신 연식인 것들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50%가 넘게 55%가 하락한 단지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들 주변에 시세들도 한번 봤기 때문에 주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의 연재구 하락 아파트들 알아보겠구요 2023년 5월달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였구요 중개거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는 언급은 드리는데 이 가격에 구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중개거래 기준으로 하였고 최저 호가도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준으로 하였고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를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도 있는데 저를 그냥 후원해 주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살펴볼 아파트는 연산동에 있는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입니다 이 아파트는 1230세대구요 2020년 7월달에 건축됐으니까 3년이 채 되지 않은 굉장히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포레에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는 양동초등학교로 도보로 3분이면 갈 수 있구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마트 여기도 도보로 3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등학교도 가깝고 상권도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요 그리고 3호선까지는 5분 정도면 갈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있는 1호선인 시청역까지는 도보 1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호선하고 3호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3월달에 8억 9천만원으로 최고가를 달성했었는데요 22년 12월달에 6억 750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31.74%가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조금 올라서 23년 4월달에는 6억 2천 8백만원이 거래돼서 조금은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6억이나 6억 2천 8백만원이 싸다 이렇게 보기에는 17년도에 분양할 때 4억 4천만원 정도에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가보다는 지금 약 2억 정도 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구요 물론 최고가 대비해서는 3억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폴의 최적가는 6억 750만원인데 지금 매물은 34개가 나와 있구요 6억 2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억 2천만원부터 시작한 매물 같은 경우는 1층 매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저층 매물을 찾아보니까 6억 4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최적가랑 비교해서는 한 2천에서 4천만원 정도 더 비싸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최적가 같은 경우는 3억원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 14개 매물이 나와 있고 3억 2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초기에 거의 5억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억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지 주변 아파트가 더 내려가서 더 내려갈지는 주변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6억이라고 하면 2020년도 금액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4억 4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분양가보다는 한 1억 6천만원 정도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아파트는 연산 더샵입니다 이 아파트는 1071세대고요 2019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샵에서는 조금 더 3호선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4분 정도면 물 망골력까지 갈 수가 있고요 대신에 1호선이 시청량까지는 도보 14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물론 한 15분 안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보신 골드포레보다 조금 더 이쪽에 있어서 초등학교까지 한 1, 2분에서 2분 정도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21년 5월 달에 8억 6천 5백만원의 최고가를 달성하였는데요 23년 1월 달에 5억 2천만원의 최저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약 3억 2천만원 정도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39.88% 하락했으니까요 거의 40%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달 전인 22년 12월에는 5억원의 직거래도 거래된 적이 있어서 거의 직거래 가격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많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월 달에 5억 9천 5백만원의 13층이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분양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평당 1천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4천만원 정도 이것저것 옵션 끼면 이 정도가 평균 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2억원 정도 더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6년도이기 때문에 7년 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조금 합당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매 최적 가격은 5억 2천만원이고 매물은 56백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적가는 6억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2억 6천만원이 최적가이고 9개 매물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은 2억 8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2억 8천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9년도 입주시점 금액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 금액에는 거의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같은 경우는 5억 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 2020년도 가격까지 내려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 또한 분양가 보다는 아직은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몇 달 사이에 다시 올라서 6억대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적정 가격인가 이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산동 주변의 아파트들 시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의 최고가, 호가, 실거래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신 롯데캐슬 골드포레 같은 경우는 20년도 7월에 입주를 했고요 최적가는 6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 호가는 6억 2천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더샵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지어져서 호가가 6억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변에는 거의 다 신축이거나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어져 있는 2021년 11월에 입주를 한 힌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6억 7천만 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포레랑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골드포레 바로 옆에 있는 스위챔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8억 8천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5억 7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단지보다 신축인데도 더 낮게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3월 달에 예정인 더샵 SK뷰 같은 경우에는 6억 6천만 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힐스테이트 호가보다는 조금 더 낮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들어올 이렇게 두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다른 단지들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경동 메리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조금 작긴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지어졌고요 최고가가 6억 정도 갔는데 최근에는 4억 5천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4억 초반부터 6억 원까지 아주 다양한 매물들이 있고 여기 6억 원대에는 다 신축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찾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입주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실 아파트는 연산동에 있는 연재롯데캐슬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168세대고요 201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골드포레하고 더샵이 이 밑에 쪽에 있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와서 있는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는 연산초등학교 도보 2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물만골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리고요 연산역에서 1호선하고 3호선이 만나기 때문에 도보 7분 정도면 이거 갈아타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역까지도 도보 11분으로 역하고 가까운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마트까지 도보 5분이면 가기 때문에 상권, 지하철, 학교 이렇게 모두 다 만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21년 9월 달에 9억 4,200만 원의 최고가를 보여줬고요 23년도 2월 달에 5억 2,2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률로는 44.59% 거의 45%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낮게 거래된 이유는 아마도 1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거래들을 살펴보면 23년도 4월 달에는 6억 5천만 원의 22층이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형성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 조금 낯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59제곱미터를 제가 조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59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여기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최적 가격은 5억 2,200만 원이고요 매매 매물은 5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6억 3천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최저가량은 1억 정도 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거래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최적 가격은 2억 4천만 원에 2월 달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8개 매물이 나와 있고 3억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3억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도 이 아파트의 초기에 전세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시점에는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 5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 기준까지 돌아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6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2020년도 가격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보실 아파트는 연산동에 있는 시청역 비스타 동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740세대고요 19년도 12월에 건축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년 정도 된 아파트로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층수가 굉장히 높은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름에도 써 있듯이 시청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시청역까지 도보 1분이면 가기 때문에 굉장한 역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다른 역까지는 조금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시청역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마트도 도보 8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21년 6월에 8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것이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22년 11월에 5억 원에 거래된 게 최적 가격인데요 이 매물은 3층 매물이고 하락률로는 43.5%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최근에 조금 더 올라서 거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월에 거래된 매물은 6억 3백만 원에 37층이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층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매매 최적 가격은 5억 원인데 69개나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740세대인데 69개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저호가는 5억 3천만 원에 1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층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 저측 매물을 살펴보면 5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에서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더 올라서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적 가격은 2억 7천만 원에 1월 달에 거래가 됐고 12개 매물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3억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에도 3억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3억 원까지 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저 거래가인 5억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19년도 금액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최고가, 호가, 실거래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슬앤데시안 같은 경우는 6억 3천만 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비스타 동원은 5억 3천만 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브라운스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지어졌고 7억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5억 원에 거래되고 5천만 원부터 호가가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식이 3년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위에 있는 SK뷰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호가가 4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형이 78제곱미터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낮게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건너서 있는 한일 UNI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3억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은 거제동입니다 그래서 거제동에 있는 센트럴 자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878세대고요 2018년도에 건축이 돼서 5년 정도 된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제가 동래구를 조사하면서 여기 사직동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아파트 하락도 그때 봤었는데 동래구 하락 궁금하시면 이쪽에 한 번 더 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아파트에서 가는 초등학교는 거학초등학교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고 부산에서 상위 18% 정도 되는 초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대역까지 도보로 4분만 가면 1호선하고 동해선 이렇게 둘 다 이용하실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3호선인 거제역에 7분으로 가서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거제역 중에 부산에서 상위 12%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홈플러스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랑 최저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21년도 8월달에 10억이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3년 1월달에 6억 1천만원에 3층의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39%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3년 3월에도 6억 2천만원에 4층이 거래가 돼서 이렇게 6억 초반대 매물들이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최저가는 6억 1천만원인데 현재 매물은 49개가 나와 있고요 6억 8천만원부터 호가가 시작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랑 비교하게 되면 7천만원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 같은 경우는 3억 1천만원에 2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5개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3억 7천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3억 7천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9년도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많이 올라왔던 게 내려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 6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19년 가격까지 내려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아파트는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660세대고요 2019년도에 건축이 돼서 마찬가지로 4에서 5년 차 이렇게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창신초등학교까지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 않고 홈플러스도 가까워서 4분만에 갈 수가 있고요 3호선 종합운동장역까지는 6분만에 갈 수가 있고 사직역까지는 이쪽 편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5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는 거제여중이 주변에 있어서 학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21년도 8월달에 11억 3,400만원에 거래가 돼서 최고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23년 4월달에 6억 9천만원에 거래가 돼서 39.15%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4월달에 6억 8천만원에 직거래로 거래가 된 건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거래로 보면 6억 8천이 가장 저렴하지만 실질적인 중개거래로 보면 6억 9천만원이 저렴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적 가격은 6억 9천만원이고요 현재 38개의 매물이 형성이 돼 있고 호가는 7억 2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가랑은 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적 가격은 3억 3천만원에 2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 전세 매물은 10개가 나와 있고요 4억 5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전세가 높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세 호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21년, 22년도에 형성됐던 전세 가격이랑 비슷한 거 같고요 최적가인 3억 3천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전에 거의 없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전세 거래를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6억 9천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년도 후반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은 19년도까지는 오지 않았고 이 정도 가격에서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아파트는 거제동에 있는 레이카운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세대수는 어마어마한데요 총 4,470세대고요 2023년 11월에 건축이 되니까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형 단지가 되겠고요 이 아파트에서 창신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4분이기 때문에 조금 걸어가야 되는 점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홈플러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도보로 5분, 13분이면 3호선 종합운동장역 동해선 거제역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단지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엄청 큰 대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고가는 13억 5,401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3년 2월달에 5억 9,970만원에 거래가 돼서 55%나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거의 7억 5천만원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매물들은 대부분 7억, 8억, 7억 이렇게 7억원대 거의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6억 2천부터 7억에 이렇게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양가보다도 5억 9,900만원은 더 낮게 거래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7억원대 거래된 매물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는 분양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적 가격은 한 6억원 정도 했는데 매매 매물은 76개가 나와 있고요 호가는 6억 9천만원부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듯이 분양가보다는 1억 2천만원 정도가 높게 올라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한 분양가가 한 5억 7천만원 정도 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6억 2천은 평균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옵션을 포함한 가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거의 분양가랑 비슷하게 거래가 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는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3개가 나와 있는데 3억 5천만원부터 매매 가격이 나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변에 최고가 호가 실거래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래구 사직동하고 연제구 거제동의 실거래가 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요 조사 자체를 제가 동래구 영상에서도 했기 때문에 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보신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6억 9천만원부터 호가가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 7억 2천만원이 이전보다는 조금 올려서 호가를 내는 거고요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6억 8천만원의 호가가 이전보다는 내려서 호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홈타운 2차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지어졌는데 5억 9천만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5억 5천만원으로 호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1차 같은 경우도 5억 2천만원이 최저거래가인데 5억 3천만원부터 호가가 시작을 하는데 요것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내려서 매물을 내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쌍용 1차는 2020년도에 지어졌고 5억 4천만원에 최저가를 형성을 했는데 6억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매물이 나와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쌍용 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20년도 2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7억 4천 5백만원에 최저가가 나왔는데 7억 7천만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호가를 내려서 내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어진 캐슬 더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만원이 최저거래가인데 8억 4천만원부터 요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아직도 여긴 호가 변동이 없다 요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주변에 있는 거제동하고 사직동 요렇게 살펴보면요 호가들이 내려가고 있다 요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관심이 있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연락을 해 보시던가 한 번 더 방문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내려간 호가로 아파트를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가격들이 5억에서 7억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사직동에서 맞냐라면 저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5억은 받아야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재구에서 하락하는 아파트들 한번 알아봤고요 하락률로는 55%까지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구나 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최적 가격하고 매매 매물 가격하고 한 2천에서 3천 정도 차이 나는 것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1억 이하로 차이 나는 것들은 노란색 1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빨간색 요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전세가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코오롱 하늘채만 한 60%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재구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식이 너무 최근 거라 그런지 아직 비싸다 요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